안녕하세요. 코딩 스타트의 머털쌤입니다. 플레이북과 놀자월드, 기본 27번 문제, 비교 연산자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비퍼, 3개가 있고요.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퍼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처리해라 라는 거죠. 앞쪽에 비퍼를 놓여 있는데 2개의 숫자 비퍼, 그러니까 2개의 비퍼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3개가 놓여져 있는 비퍼와 7개가 놓여져 있는 비퍼가 있어요. 미만이면 그 숫자의 비퍼를 모두 주어 분홍색에다가 옮긴 후 밝은 초록색에다가 깃발을 꽂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비교를 해야 되겠죠. 내가 여기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 찾아낸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교를 하죠. 5보다 작냐 라고 비교를 해야 되고요. 7이라는 숫자를 찾아내야 되고 이 7이라는 숫자는 5보다 작냐 라고 해야 되겠죠. 로봇은 몰라요. 이게 3에서 4로 바뀔 수도 있고요. 5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CNT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CNT는 변수고요. CNT에다가 0을 넣어주는 것은 초기값 0이라고 주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동한다. 이동하게 되면 한 칸 앞으로 갔죠. 한 칸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뭘 할까요? 여기 비퍼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모두 버튼 누르고 물건과 비퍼에 가서 카운트 비퍼를 하면 되죠. 이 카운트 비퍼는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죠. 알아낸 것을 어딘가에 넣겠다. 우리가 A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럼 A에 얼마가 들어있다?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운트 비퍼에서 알아낸 숫자가 어디에? A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것을 내가 주울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만약에 IF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시면 IF, ELSE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5보다 작으면 주면 되고 작지 않으면 안 죽고 그냥 가면 되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ELSE가 없이 IF로 하는 겁니다. 조건식은 어떻게 돼요? 5보다 작다. 그래서 무엇이? A가 5보다 작다. 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3이라고 적는다면 또 이것을 7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A와 5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주워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주워야 되겠죠. 줍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해서 줍는 거죠. 몇 번을 반복해야 된다? 내가 알아낸 수만큼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픽 오브젝트가 있죠. 픽 오브젝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전에 반복하겠다. 리핏. 그죠? 리핏. 그리고 큰 따옴표 여기 있습니다. 큰 따옴표 클릭. 그럼 큰 따옴표 안에 어떻게 돼요? 커서가 들어가죠. 이 커서는 깜빡깜빡하는 것이 커서라고 그러고 이 커서가 있는 자리에 글자가 입력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픽 오브젝트 하겠다. 몇 번 하겠다? 여기다 3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는 3 적는 거 아니죠. 3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A에 들어가 있죠. 네. 잘했습니다. 베리 굿인 것이죠. CNT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서 보시면 CNT는 CNT 플러스 A라고 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누적이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설명을 하면 CNT는 CNT 플러스 A다. 라는 말은 지금 현재 CNT는 0이에요. 그냥 0이겠죠. 더하기 A는 얼마예요? 3이에요. 이거 두 개를 더해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3이죠. 이것을 다시 이게 첫 번째 한 거죠. 더하니까 3이에요. 이 3을 어떻게 해라? 여기에다가 넣어라. 이게 두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카운트는 어떻게 될까요? 3으로 변해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CNT는 어떻게 돼 있어요? 3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만약에 A가 4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CNT가 3은 3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7이 되고 7을 다시 어떻게 해라? 여기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얘네들을 덮어 써버리는 거죠. 7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누적 연산이라고 합니다. 누적 연산. 잘 알아 놓으세요. 누적 연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적 연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한다고요? 이거는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CNT는 CNT CNT 플러스 A 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CNT에다가 계속 A만큼을 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 뭔가요? 그리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 여기에서 내가 다음으로 또 가야 되죠. 또 다음으로 가야 되고 이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사용자 정의함수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용자 정의함수로 여기에서 비퍼 확인 예를 들면 비퍼 확인 하고 여기에다가 얘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들여쓰기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들여쓰기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거는 여기에 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짝 여기에 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아 얘는 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는 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우리가 좀 더 가독성이 좋게 그 다음에 이것이 분석할 때 좀 더 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문서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램 개발할 때나 훨씬 더 나아질 거다 라는 겁니다.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탭키 탭키는 키보드 왼쪽에 제일 위에 ES키 밑에 있어요. 밑에 밑에 TAB 키라고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정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뭘까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얘를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비퍼 확인을 몇 번 하면 될까요? 지금은 두 번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에 가서 비퍼 확인을 어떻게 한다? 몇 번 해라? 두 번 하면 되죠. 비퍼 확인을 두 번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운 만큼을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내려놔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짜잔! 실행하면 오류가 나네요. 픽 오브젝트 바닥에 물건이 아... 죄송합니다. 픽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걸 아무도 말을 안 하네요. 틀렸다고 픽 오브젝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픽 오브젝트가 뭐였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비퍼라고 그랬죠? 왜 틀렸다고 아무도 대답을 안 했을까요? 그래서 픽 비퍼로 바꾸놔야 되겠죠. 픽 비퍼 이해가 되십니까? 픽 비퍼로 바꾸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짜잔! 정답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작은 경우에 죽으라고 그랬는데 왜 작은 경우에 죽지 않았죠? 여기 보세요. a가 크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5보다 작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작은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앞으로 가고 확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가고 확인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해야 되죠? 여기 가야 되죠. 앞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예, 무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해야 될 걸 뭘까요? 내려놓아야 되겠죠. 내려놓는 거. 그리고 깃발 꽂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요거가 두 개가 똑같죠. 이 똑같은 것을 뭘로 바꿔줘라? 리핏 문으로 바꿔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거 사용자 정의함수 만드는 거 다음에 여기 리핏 이용하시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레이트를 받길 바라며 바이바이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카메라